전남 담양군의 내년도 농업분야 보조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합니다. 담양군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분야 사업 운영을 위해서 신청받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설아웃을 설치해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등 4개 분야 68개 사업입니다.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근처 읍면사무소에 들러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군은 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은 군 자체 시책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고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농림부와 전남도의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따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